경주시는 오는 31일 한 해를 보내고 정윤현 새해를 맞이하는 신라대종 재야의 종 타종식을 구 노동청사 종각공원에서 열기로 했습니다. 타종식에 앞서 신라대종 주조 과정을 담은 주제 영상 공연과 송년 포크 페스티벌 등 사전 행사가 열리고 자정을 기해 시민대표 등 40여 명이 참여하는 신라대종 타종 행사가 열립니다. 이 밖에도 주령구와 투호, 신라복 입기 등 민속놀이 체험과 먹거리 체험도 무료로 진행됩니다.